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노르웨이계 자동차 운반선사인 호그 오토라이너스가 세계 최대 자동차 운반선을 국내 화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난 7일 호그 오토라이너스의 신조선 호그 타기토가 우리나라 마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국내 입항을 기념해 호그 오토라이너스 측은 화주 50여 명을 초청해 입항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총 톤수 7만 7천 톤의 신조선 호그 타기토는 자동차 8,500대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파나마 운하 확장에 대비해 선박의 폭을 36.5m로 늘렸습니다. 가판 높이 역시 6.5m로 높여 열차, 경비행기, 공항탑승교를 비롯한 초대형 화물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호그 오토라이너스는 이번 신조선을 포함해 총 6척의 포스트 파나마스 선박을 내년까지 모두 인도받습니다. 신조선은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됩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